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반 친구 류에이의 생일입니다. 저는 류에이의 생일에 류에이를 감작 놀랍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티 준비를 하는데 류에이가 모르게 파티를 계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인데 그날 시간이 있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류에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글쎄 요즘은 좀 바쁜데 잘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는 얼굴을 하는 류에이를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물도 예쁘게 포장하고 식당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류에이가 식당에 오면 폭죽을 터뜨리고 도뜨리고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류에이를 식당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류에이가 숙제가 어려운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류에이가 지금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거야. 아직 저녁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까? 아직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